1.2.3.5.5.5.5.5.1 안돼, 거점 시간번호가. 거점으로 가. 트레이서 무시해. 거점 먹으려고 간다, 처음 거. 네네. 저 방벽 한 번만 걸게요. 2층 맞고 있어요. 더 있어 있어. 가시죠. 이거 이루시오여서. 하나를 점사에 자르자! 우리 자리아 점사할까? 자리야, 자리야, 갭피요, 자리야, 갭피! 자리야. 트레이서 보지마요, 트레이서 보지마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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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갭피. 컷이요, 자리야. 트레이서, 점사해. 트레이서, 점사. 울몸이니까 점사하면 금방 녹아. 보이는 점사. 요거, 요거, 요거. 트레이서 하나 컷이야, 트레이서 하나 컷. 내가, 내가 타겟 지속해줌. 다 정치. 들어와, 거점으로 들어와요. 왼쪽 조심하시구요. 뒤에 트레이서. 회피. 너무 신허풀리지 말고. 앞으로 와바 다 앞으로 와바 다 앞으로 와바. 다 앞으로 와바. 자리야 점사. 우리 비트 우리 비트. 네. 나이스. 나 공 아직 안쳤어. 뒤에 틀렸어. 맥크리 점사. 맥크리 무조건 점사해야지. 자리야 점사. 이거 풀리면 자리야. 나 공킬게. 있어? 3명. 나이스. 나이스. 아이 라인하르트 궁 아껴놔요. 진짜 아깝다 이거. 쓰면 안 돼 이럴 때. 나 라인하르트 궁 썼어요? 위도우 나왔어요. 우리 라인 궁 썼어. 왜냐면 저희 투자리아라가지고 카운터 쳐야 돼. 전방 각 주지 마요. 저격이 있어. 지금 라인하르트.. 아 뭐지? 자리야 한 명 궁 없거든요? 자리야 한테 모여봐요. 나한테 모여봐. 나한테 모여봐. 빨리. 위도우 점사 좀 해봐. 위도우 점사 좀 해봐. 위도우 점사 좀 해봐. 네.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오케이. 돌아가. 다운드트. 위도우 팔아 자르려는 거니까. 컷이요. 앞에 나가. 앞에 나가. 앞에 나가. 앞에 나가. 앞에 나가. 들어가. 자리야 개피어. 나 도와줘. 컷. 앞에 도와줘. 루시오 컷이요. 앞에 더 나가. 입구 막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타겟 점사 잘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아. 여긴 솔저 괜찮은데. 네. 여긴 솔저 괜찮을 것 같아요. 뭐하지? 자아. 두 솔저? 리퍼 형점. 그냥 자리야 그대로 갈까요? 네. 자리야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자체에서 좋아해. 낙사 안 당하게 조심하고. 거점 안으로 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자고. 오른쪽 건물 쪽으로. 오른쪽 건물로 가는데. 아 오른쪽이. 건물이라고 해서 왜. 요 안에 있거든. 이거 자르고 싶어갖고. 잉뎅이 온다고 이거. 아 아깝다. 점사했으면 다 봐.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에 맥크리 있어요. 네 갔어요. 공강 빠지고 저거. 우리가 먼저 킬. 우리가 선킬 선킬. 루시오 보여? 루시오 점사해봐. 루시오 점사해봐. 다시 거점 안으로. 거점 안으로. 쉬어가자 쉬어가자. 하나 치고 있어요 나. 컷이요 맥크리. 맥크리 컷. 파라 저거 일찍 밟아간다. 이거 약간. 잘못됐어 지금. 머치일지 딜러가 얘기해줘. 그거 같이 쳐줄게. 서모님이나. 일단. 분명 그 솔저가. 솔저가 파라를 견제해야 돼요 그래서. 네. 평사를 해줘야 돼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애들 딜링은. 맥크리나 리포한테 맡겨주시고요. 패커 같은 애들. 방벽 점사. 방벽 점사. 안 하고 있다 우리. 방벽. 방벽 거의 다 박살랐어요. 오케이. 컴퓨어. 우리 망치 날렸다. 루시오 점사. 거기에. 네. 렉크리 점사해봐. 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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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솔저 죽었다. 거점 안에서 사리자. 컷이요. 렉크리. 왼쪽 스스에 한 명씩. 왼쪽. 컷이요. 마나 잡았다. 깜짝이야. 되니. 구가 다른데. 나 공 40에서, 94. 컷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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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 있어요. 자리야 공 있어. 할프. 아래쪽에, 아래쪽에 맥크리 있어요. 나와봐. 입구 나와봐. 도와줘. 도와줘. 궁쓰게. 다리쪽, 다리쪽 맥크리 하나 더 오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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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거 없어 오 3맥크리네 카운터 제대로 쳐줄게 준비해 나 움켰어 카운터 카운터 그럼 카운터 와 이거 뭐야 바로 처리가 안 돼갖고 죽였는데 이번에 스탑 한번 한번 치워가나? 빼줘 빼줘 치워가자 치워가자 다 일로와봐요 다 일로와봐요 우리 일로가자 이쪽으로 가자 맥크리 있으니까 일로와요 일로 거기 탁 트인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소모님 궁 얼마 남았어요? 94펄 라인아트 라인아트 궁 대박네요 이거 지금 가요 가 내가 치워줄게 들어가라고요 궁 대박네요 서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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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으면 돼 숨으면 돼 서기양 감추지마 송각탄 조심하시고요 컷이요 스톨저 네 더 나와요 더 나와요 쭉 쫄면 안돼 쭉 쫄면 안돼 와이다 잡았어요 왔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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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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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막아 입구 막아 입구 막아 여기 입구 막아요 오마아아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완벽했어 저기 루슈가 궁 카운터를 너무 잘 쳐갖아 아까 잘 했다 아 이게 너무 좋았어. 이거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이거 아까 전에 리퍼가 엄청 치고 있어가지고 대피였었는데 다 죽기 전에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거지 아까?